하이! 엄마야, 어떡해? 엄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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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야. 화가 나거나 심통이 났을 때는 아무도 못 말리고 감당이 안 돼요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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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친구라고! 얘들아, 얘들아! 나가, 얘들아, 나가! 손님, 야, 좀 데리고 가세요. 우리 하나! destiny 여기를 축하해 resse Bee 선임이 동그동으로 하니깐 한량이 없는 핏을 바래서 이 사바 세계를 좀 아름답게 비춰라 하고 무량이라고 지어줬더니 야가 아주 폭포니라 그 놈이 뜨면 어떻게 해? 여기 들어와서 이 못된 놈 이거 뭐야? 숙박 이거 참회 시간 너 자꾸 그러면 안 된다 알았냐? 원래 20마리 30마리의 안 큰 염소를 거느리는 염소인데 환경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오 이쁘다 오 이쁘다 오 이쁘다 누가 한 중 더 꼬인다 오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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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쁘다